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기쁨은 기쁘게 춤을 출 수도 있고 화가 났을 때는 화난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꼭 나와도 나와도 끝이 같은 꿈 마치 날 부르는 익숙한 노래 마침내 연결된 감싸주지 나를 반복되는 매일도 괜찮다고 깊은 어둠 위를 걸어 저 너머의 숨겨진 진짜를 봐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정재현입니까? 저희 이번에 10월달에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찐다 아닙니까? 밥 먹었나? 많이 먹었나? 부산은 순대 쌈장에 찍어먹었어 살아있습니다 저희 많이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깐요 죄송합니다 안 보면 후회한디 빨리 웃니 10월달에 뽑았나? 살아있네 살아있다 살아있다 부산 가자 가자 도쿠보로 가자 가자 8월 15일 시작됩니다 루키즈쇼가 시작됩니다 내가 8월 15일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한솔이가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로 럭키즈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1위님들 투표로 인해 저 한솔이가 훈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훈 안 돼 부치 네 훈 저에게 중국어를 배워주세요 알시 떤도 마 오케이 네 버팅 동 네 하셨어요 2구절 2구절 3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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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절 3구절 7구절 7구절 잘했어요 10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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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구절 10구절 10구절 11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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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중국 사람이 되게 어려운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간장 10구절 10구절 열심히 할게요 10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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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예쁘다 나 진짜 배우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아 어머니치 하이 요세이 제시해 제시해 자 이제 징도떠또 징도떠또 저는 되게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동현 선배님의 친구분이어서 사인이 좋은 형 네 석위로 오디션을 보게 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 루키즈 애교신 오 오 자 한번 할게요 루돌프 같은 루키즈는 키 키 키 키 키 주 정말 미안 정말 미안 한 예 고 아 지한솔이 계속 연습했어 비행기 아 지한솔이 계속 연습했어 비행기 아 아 연습겨 봅시다 한솔 형 한솔 형 한솔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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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네 가지 맛 파스타 하나 봉골레 하나 빨리빨리 준비하나 카메라 못 잡지 않으셨어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마이크 갈까요? 마이크 갈까요? 야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아 안 웃겼어 다시 한번 아 안 웃겼어 다시 한번 아 안 웃겼어 다시 한번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실은 여기까지 싸움 우리 AB형 크루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앉은 이상 나는 나는요 트리플 AB형 크루인데요 안녕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가잖아요 네 우리 뭐 특별한 이벤트 한 게 어때요? 아 그러면 즉석에서 이행시 한번 태국에 대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태국 갔어요 갔어요 아 이거 물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아 그렇지 봄에 물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나가 포기 포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나가 응 아 밑으로 살린 거 아니야? 혹시 마술? 떨어뜨린 거 아니야? 아 보여주지 않아도 돼 그러고 섬키는 거 아니야? 어때요 형?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전체 형성 형 긴장 안 됐어요? 찾아가는 남친짜랄 때 찾아가는 남친짜랄 때 아 진짜 사진을 찍어서 보여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멤버들한테 눈빛이 줬어요.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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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저는 팬만 찍어주는구나 하고 팬이 포즈를 찾아보고 있길래 근데 안 찍히는 거예요. 팬도 팬도 ** производ 이거 오세요. 코치 Guatemala 아까 기성 소개를 빼먹었어요. 그 처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